오바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1개상 18장에 있는 중요한 산업인 오바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바다라는 이름 선지자도 있습니다만 이분은 거기 아니고 산업인 우리 국내 대신이었죠. 여러분이 오늘 전국 세계에서 렘누데이 할 때 이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저 산속에 가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휴식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굉장히 건강에 도움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수가 들어 닥칠 때는 피하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 흐름입니다. 그게 어디로 흐르느냐, 빨리 흐르느냐, 천세히 흐르느냐 이게 열쇠거든요. 이번에 우리 김동국 목사님 제주도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데 그건 모르니까 못 잡아요. 우리가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물이라고 하는 파도가 항상 칠 때 있어요. 그걸 모르면 사고를 당하게 돼요. 뉴스에서 태풍주의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고집해 와가지고 저 섬에 가서 하다가 4명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 명은 저 시체를 저 일본에서 찾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보고 흐름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Remnant day는 굉장한 흐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모르면요, 전체 큰 대세를 지금 뭐 때문에 돌면서 우리가 다니는가를 모르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지금 우리 장노님들하고 안수십사님들이 아이들 붙잡고 모임도 하고 인턴십도 안 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든 안 하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세계를 움직이거나 전도를 하거나 전부 다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강력하게 뭘 지금 기도 부탁을 했나 할까? 우리 지금 다락방의 특징이 뭐죠? 뭐 오직 복음이지만 특징이 모든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전도운동을 하고 평신도가 평신도 성교사로 나가고 하니까 뭐가 부족하죠? 다른 건 괜찮은데 신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야간 신학교를 빨리 강화시키라고 내가 아까 이상민 목사와 강은주 목사부터 불러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팀들이 전도를 잘 안다니까 평신도인데 평신도 성교사로 나갔어요. 훈련 다 되어있는데 뭐가 안 되어있는 거 하니까 신학 공부가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못된 인간들은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요구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을 우리 공개하는데 뭘 누가 공개하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심지어 뭐 이번에도 뭐 WCC 그런 사과 이런 관제도요. 이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이게 타임을 압니다. 이게 모르니까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직원들도요 우리 단체들은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신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전도 잘하고 메시지 다 갖고 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학은 성경을 말하는 법이라니까요. 그리고 운전을 암만 잘해도 법을 어기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기간을 짧게라도 아니면 사회부라도 공부를 해 줄 수 있는 우리 제도가 필요하다. 예, 우리를 진정한 진심으로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뭘 하기 위해서 계속 이용하는 단체들이 거의다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교단이 우리하고 같이 가겠다고 지금 되어졌잖아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흐름이요. 이런 것도 목사님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너무 커져서 자기들이 완전히 지기 이전에는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개혁교단이 어마어마한 벽인 거예요. 그러면 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전도를 한다, 싹 다 이 중요한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이 어부가 되려면 갈릴리바드의 물 흐름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부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해도 사람 중심으로 가면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을 만나도 여러분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요, 어느 날 탈이 납니다. 중직자 여러분, 산업인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기가차게 한 인물이 오바다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산업인이에요. 나는 오바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이걸 정통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걸 정통으로 봐버리면 돈을 벌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봐버렸다. 성공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앞에 서나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서나가 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 산업인 한 명이 있으니까 그 강한 이세벨과 아합이 선자를 없애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오바다는 누구였느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인 거예요. 이걸 한목에 다 했다니까요. 보호자 역할도 되고 이걸 아니까? 쉽게 말하면 동역자 역할도 하고 식주인 역할을 했어요. 이걸 동시에 다 한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돈을 벌 수 밖에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래 돈 벌 수 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축복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전국 세계 산업인 중심이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엘리야와 통하는 완전히 복음 가진 제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가장 가까이 통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장 악한 왕, 복음 관자를 없애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다니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요. 상상도 못할 일이요. 아합 왕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일 좋아하는 동의자 누구냐? 오바다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를 잘 돌린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잘 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악한 이세벨, 그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만 야식같은 이세벨인데 이 지금 오바다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밥을 먹였다니까요. 굉장하지요. 그래서 100명이 숫자가 많으니까 50명씩 나누어가지고 이 오바다가 엄청난 심부름을 또 했어요. 어떤 심부름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엘리야에게 받잖아요. 엘리야가 이 오바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전반에 보면 나오죠. 이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이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혹시 뭐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잘 모를 보면 갈멜산 대결이 뭔가 하니까 엘리야가 오바다를 시켜가지고 아하왕인데 제시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키우고 있는 임금이 키우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 어마어마한 걸 키우고 있잖아요. 그 가짜 선지자들이 믿고 있는 바알 아세라가 진짠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짠지 대결하자래요. 그게 갈멜산의 대결이요. 이 심부름을 누가 했냐 오바다가 했어요. 기가 산 일이죠. 그래서 대결 내용은 좀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될 만큼 큰 내용이었죠. 그러면 바알 아세라 재단을 놓고 너희들은 기도하고 나는 요 앞에 기도할 테니까 어디에 성경에 불이 많은가 보자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단을 쌓아놓고 막 오만 춤을 추고 오만 짓 다 하잖아요. 심지어 엘리야는 내 단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러잖아요. 물을 부으면 불을 안 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된 재단에 이왕 성에 불이 이맨 거요. 하기 전에 내 조건이 있었다니까요. 뭔 조건을 내거나 그동안에 이 지금 아합 왕이 굉장히 선진을 많이 죽였잖아요. 거기서 지금 엘리야가 내놓은 재세인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를 죽여도 좋다. 만약에 바알 아세라 신 그 귀신 성기는 그 거짓 선진자들이 가짜로 드러났을 경우는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엘리야가 이 참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850명 선진자들이 이 가짜 선진자가 다 죽게 되죠. 그때부터 예언했던 이 가뭄이 거칠게 되죠. 이 심부름을 누가 했냐? 오바따입니다. 정말 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는 언제든지 사람 중심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중직전을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면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이 들면 곤란해집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떠야 될 눈이 세상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흐름을 봐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이 오바따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요. 열매가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열매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일 가운데 11기장, 19장, 1절, 18절을 보면은 굉장한 메시지를 이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주잖아요. 이 일을 잃고 난 뒤에 이제는 이 아하방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아가 피해간 것이 호랩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하방을 없애겠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줬잖아요. 이제 다른 왕을 세우겠다.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 말고도 7천명 제자 남겨뒀다. 제자체자라는 말이죠. 그런 중에서 찾아낸 인물이 엘리아입니다. 얼마나 큰 응답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알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의 흐름을 잘 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으면 틀림없는 이 응답이 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이냐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영적으로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중직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특히 중위자들이 세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힘이던가 봐요. 그러면 일단 힘이 빠져요.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하죠.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에 밖에 나와가지고 일해야지 교회가 와서는 교회 성기해야지 얼마나 힘든데 힘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잡거나 하면요 그것들이 전부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웠는데 세대교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오바닥에 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아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걸 보고 성공적 세대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세대교체를 하는데 키가 되는 인물이 누구였냐? 오바다였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열한기와 육장, 8절에서 23절을 보면 큰 렘런드 운동,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왕에게 죽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엘리사에게는 왕이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큰 중요한 축복이요 여러분의 사회 하나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인재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인재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인재를 만들면 돼요. 예. 여러분이 인재를 만든다는 이 축복을 이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우리 김용기 목사님 지금 한 20년 전에 따라다녀요. 20년 가까이 따라다녀요. 지금 말을 해오다가 지금 세계보건만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지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아마 본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걸 알면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전부 축복의 소리로 들립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인재를 찾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인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자는 말씀 중심입니다. 제자는 복음 중심입니다. 제자는 전도 중심이기 때문에 인재를 넘어섭니다. 오늘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중의자분들, 특히 산업인들, 잘 알아들으면 큰 응답이 계속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지금 경남지역에 왔습니다. 경남지역에 많은 중식자들이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모든 중직자들 위해 모든 산업인들 위해 특히 경남지역의 산업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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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